5 그러면 장모님 장인 어르신의 배우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랑은 큰절 하기로 하고 신부는 응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 신랑 신부 인사 신랑은 큰절로 네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우리 잘 살겠습니다. 우리 아버님 아버님 안아주시죠. 한번 칠까요? 자, 어머님 말씀 드렸죠? 아니면 아닙니다. 연이 있어가지고 잘 인사를 해주세요. 자, 두 분 똑같은 신부 인사드리겠습니다. 신랑 신부 인사. 신랑은 저녁입니다. 저희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. 잘 지내보겠습니다. 또야 아버님. 한 번 알아주세요. 한 번 알아주세요. 나의 힘으로는 스파이크. 다음에는 잘 하실 겁니다. 하나 더 있습니다. 우리 아버님 것도 딱딱 하신 것 같아요. 신랑 신부 인사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꼭 지켜봐 주십시오. 하는 취지로. 자, 신랑 신부 인사가 있겠습니다. 신랑 신부 인사. 옳게 하셔서 감사합니다. 신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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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세. 정세. 성경 가대 나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신부님과 아까 무형. 이 대사가 딱 소개를 보기 때문에 모형을 전공해서 당연히 또 모른 독수들이 있습니다만 율동이 있지 않나요?